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이 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요. 3월에 아이템을 제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부분은 Q10에서 구매를 했는데 짧게 짧게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유심 트레이에요? 뭐 다시다 조각이에요?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게 소니 녹음기입니다. 이게 프로듀서 DK님이 추천을 하셔가지고 한번 Q10에서 팔고 있길래 사봤는데 요게 일단은 편의성 면에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배터리가 내장형이고 마이크로 USB로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요대로 가지고 있다가 클립만 꼽으면 녹음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소리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쓰던 녹음기는 Zoom H1이라고 하는 녹음기고요. 또 얼마 전에 타스캠의 물건도 사봤는데 크기는 얘가 훨씬 작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버튼 누르고 약간 조작하는 게 이쪽이 훨씬 편해가지고 이쪽이 좋더라고요. 얘는 버튼이 슬라이더 형식인데 되게 조그매가지고 이것도 막 손톱으로 해가지고 꾹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지 막 켜진다거나 녹음이 시작된 건다 해가지고 조금 사용 편의성이 불편했는데 소니 녹음기는 편의성은 정말 좋더라고요. 소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게 소니의 녹음기 안녕하세요. 남캠 유튜버 JM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게 Zoom H1 녹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캠 유튜버 JM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거는 타스캠 녹음기고요. 안녕하세요. 남캠 유튜버 J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소니 카메라 위에 달려있는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 안녕하세요. 남캠 유튜버 JM입니다. 지금 네 가지 각기 다른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는 어떤 소리가 제일 좋다라는 걸 조금 댓글이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는 녹음기로 사용할 테니까 조금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요. 샤오미 나인보 미니 플러스 지금 일본에 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쭉 한번 지하철과 연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편집을 하다가 그걸 전부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거를 타고 있을 때는 정말 천국이고요. 이거를 끌고 다녀야 될 때는 정말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제가 안 타봤습니다만은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는 계단 오르내리는 거 빼고는 이동수단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썼었고요. 현재까지는 샤오미 나인보 미니 플러스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보스의 QC35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이것도 정말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데요. 나중에 리뷰를 할 거니까 오늘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착용감이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예술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이 왜 좋냐면요. 물론 비행기 버스 전철 이런 거 탈 때 조용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피로감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음악 들으려고 하면 볼륨을 이빨 올리잖아요. 그럼 귀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제품은 음악 볼륨을 조금만 놔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청력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찜질방에서 자거나 아니면 캡슐 호텔에서 잘 때 이럴 때 소음 때문에 굉장히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거 하나 다 끼고서 주무시면은 마주 꿀잠 잘 수가 있거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쓰고서 잘 때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눌리니까 이렇게 뒤로만 놓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전부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 이걸 촬영을 하고 있는 여러분 캐논의 EOS M50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사실 그전에 쓰던 80D 하고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다만 영상 퀄리티가 같더라도 80D 보다 지금 M50이 훨씬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해서 잘 쓰고 있고요. 배터리 성능도 지금 배터리에 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뭐 끝까지 찍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일단은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지은테크의 크레인 M 짐벌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번에 M50을 사면서 걔를 올려 가지고 브이로그 여행기 많이 촬영을 하려고 썼습니다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M50만 올리면은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하는데 제가 외장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달아 버리니까 카메라의 무게중심이 좀 높아집니다. 무거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올린 다음에 외장 마이크까지 끼우니까요. 얘가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을 때는 버티는데 조금만 각도를 위로 한다거나 아래로 한다 그러면 무게를 못 버티고 꾹!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맘 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짐벌 중에서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편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무거운 것도 있고 사람들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가게를 들어가서 찍는다든지 길거리에서 찍을 때 아무래도 조금 너무 티 안나게 이렇게 찍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이거는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또 무게도 적지 않게 나가고 그리고 카메라를 한번 넣다 뺐다 할 때마다 지금 뭐 퀵슈를 쓰면 훨씬 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나사를 그때마다 이렇게 풀고 조이고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일본에 와가지고 생각만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크레인 M이에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길에 여러분 요즘에 좀 일 끝나고 와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소재도 또 갑자기 고갈이 되었고 조금 영상 퀄리티도 더더욱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바지도 안 입고 그냥 속옷만 입고서 이게 제 허벅지 때리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러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제가 또 여행하면서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들어본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좋은지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틀리가세요. 아멘